내 돈 없이 공짜로 창업하는 법 요즘에는 아 나도 현금 흐름을 만들어 놓을 걸 탄탄한 사업을 해 둘 걸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우리가 사업을 좀 하더라도 내가 혼자서 다 가격을 부담한다고 하면 할 게 없지만 리스크 없는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 조금 더 지혜롭게 자금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실제로 많이 해내신 전문가 분을 모시고 내 돈 없이 공짜로 창업하는 법 지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꼼장어님 개인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정부 지원 사업 평가와 강의 그리고 대학에서 창업 관련 강의를 하고 있는 부산 꼼장어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맛있는 닉네임을 갖고 계신 부산 꼼장어님과 함께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에 정말 또 좋은 기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시간에 또 타이밍을 잡았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보신다고 하면 또 유익한 정보 챙겨갈 수 있을 겁니다 사문장님께서 금방 말씀해 주셨듯이 불황이지만 여러분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따끈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1년에 무려 한 70%가 이제 다음 달 그리고 다다음 달 이렇게 쏟아질 예정입니다 오 70% 네 그래서 이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이 좀 알고 계시다면 정말 내 돈 없이도 창업할 수가 있는데 이런 방법에 대해서 오늘 꿀팁을 곁들여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돈 없이 창업한다고 했는데 그 성공 사례 먼저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쇼핑몰 창업을 하신 27세 여성 직장인이신데 초기에 운영자금 천만원으로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네 천만원으로 시작하신 거죠 사업을 네 그래서 이분은 동대문에서 의류를 사입을 해서 개인적인 온라인 쇼핑몰에다가 판매를 하셨던 경우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동대문에서 의류를 사입해서 그냥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하는 거는 누구나 하는 사업인데 그거가 지금 7천만원이 나온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그대로는 좀 받기가 힘들겠죠 네 그래서 저하고 상담을 한 결과 이분이 갖고 계셨던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기능성 의류를 제조하겠다는 아이디어가 있으셔서 그 기능성 의류를 만들게끔 도와드리고 또 이것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화청 제조를 통해서 의류 제조업으로 업종을 전환하신 그런 사례입니다 똑같은 그냥 쇼핑몰 하는 것 같지만 쇼핑몰도 어떠한 형식을 갖췄냐에 따라서 정부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확장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저도 좀 놀랐는데 중요한 거는 천만원으로 시작했지만 7천만원을 더 추가로 받고 행여 사업하다가 망할 수도 있잖아요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7천만원을 다 까먹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걸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네, 이 7천만원의 재원은 저희가 낸 세금으로 정부에서 우리 기업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자금입니다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서 부상한 자금, 즉 보조금이거든요 그래서 전혀 갚지 않으셔도 되는 그런 자금입니다 보조금이어서 저거는 그냥 다 소진되어도 변제 의무가 없는 자금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 30대 남자 세 분이서 공동 창업으로 아이디어 단계에서부터 정부 지원 사업을 받은 사례입니다 아이디어만으로 그 단계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내성발톱 치료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셨는데 그 아이디어를 사업하시면서 3년간 무려 1억 7천만원의 지원 사업을 수혜를 받으셨습니다 1억 7천만원이면 자금도 엄청 큰데요? 이 자금도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 돈이군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변제하지 않는다는 거는 대출도 아니고 그냥 무자본으로 갖다 쓰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아이디어만으로 특히 이분들은 해외에서 제품 발굴을 하셔서 그 제품을 그대로 가져 들어왔는데 거기에 자신들만의 아이디어를 좀 차별화시키고 성능 기능을 약 한 20% 있게 업을 시키고요 그리고 디자인을 좀 심미성 있게 좀 하셔서 차별화하고 지원 사업에 도전해서 받으신 케이스인데 특히 이분들은 수도권에 사업을 오픈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원주 지역이 의료기기를 중점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업종을 지원해주는 도시여서 원주로 사무실을 이전하시면서 무상으로 사무실까지 받으시고 중앙부처 그리고 지방에서 하는 이런 지원 사업들을 다 받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주가 이런 품목에 대해서 지원 사업이 잘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무실도 무상으로 지원받고 우리가 아이디어는 있고 자금이 없는 분들도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저게 또 최초 아이디어가 아니라 해외 제품을 조금 더 응용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아이디어와 유사한 제품이 있다면 담으셔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바꾸시면 그것도 혁신 제품이 될 수 있다 뒤에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정부 지원 사업이란 저희 나라 정부가 우리가 낸 세금을 재원으로 해서 중소기업 산업을 육성하고 또 보호하는 그리고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이렇게 조달해주는 사업을 통칭해서 말하는 것이고요 크게 보조금과 대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두 가지 다 받으실 수가 있고 자, 대출은 여러분들이 상환을 하셔야 되지만 보조금은 앞서 사례에서 말씀드렸듯이 전혀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린 거는 정부 지원 사업이 다 그냥 무조건 공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공짜 돈을 주는 품목에 해당되면 그 돈을 보조금을 지원 받는 거고 그게 아니고 내가 또 사업 자금이 필요했을 때 은행 문을 두들기게 되면 고금리 상품을 이용해야 되지만 정부 지원 사업에 해당돼서 이런 기간을 통해서 대출을 받게 되면 저리의 금리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정부 지원 사업에서 나오는 금리가 대략 지금 어느 정도 되나요? 네, 오늘자 현재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금리는 1.4분기 표준금리가 3.2% 되겠습니다 3.2% 이게 지금 기준금리 인상하기 전 단계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거의 저는 한 6%대에서 중후반대 되고 있는데 거의 반가격 정도의 정부 지원 대출로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정부 지원 사업은 과연 어디서 지원을 할 수가 있는지를 보시게 되겠는데요 정답은 중앙부처 전부 다가 중앙부처 전부 다? 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처들이 각각의 운영기관을 두고 지원 사업을 해주게 돼 있는데요 온 시간 관계상 중소벤처기업부의 메뉴에 있는 창업진흥원이 시행하는 창업 패키지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사업은 이제 2월달부터 공고가 쏟아질 예정입니다 2월달부터요? 네, 그렇습니다 매년 2월달에 이런 자금들이 많이 풀린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부 지원 사업을 받게 되는 이 과정을 크게 한 6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공고문 다음 달에 뜨면 확인하시고 그 공고문에 따라 내용을 잘 읽으셔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십니다 그러면 평가 기관에서는 여러분들 자격 검토와 선정 평가를 하고 세 번째로 선정 공지 및 협약을 하게 됩니다 통상 사업 기간은 한 1년 정도가 되고요 사업비 지급을 하고 사업 수행하시면 중간 평가와 최종 평가를 마무리하면서 사업이 종료되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 보실 부분은 사업비 지급에 있어서는 정부 지원 사업 공통적으로 여러분께 현금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공급 기업에게 지급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시면 통상 주간 기간에서 일괄 지급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라라 앤디님이 미국 시민권자도 가능한가요? 라고 했는데 그거는 그 자격 조건에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죠? 모든 상품이 동일하지 않습니까? 네 정답이고요 하지만 창업 지원 사업에 있어서는 최근 트렌드가 외국인에게 개방을 해서 오히려 외국인들을 한국에 와서 창업하게 만드는 것 그렇군요? 네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트렌드는 외국인도 가능하게끔 된다고 하니까 조건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내국인만 위주로 되는 건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정부 지원금을 과연 어디에 쓸 수 있을까요? 화면을 보시면 재료비 그리고 인건비 지급 임차료 임대료 내시죠? 임차료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다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라고 해서 정말 그 사업 자금만 딱 들어가는 것만 쓸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 인건비부터 여비, 교육 훈련비, 광고비까지 사업에 대해서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은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자금 집행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는 정말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물론 사업에 따라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조금씩 상이 하긴 하지만 주로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창업 지원 사업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전 분야에 걸쳐서 사용할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사업에 대해서 융통성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게끔 써야 되지만 그거에 대해서 집행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는 정말 장점이다 그래서 이 정부 지원 보조금을 받을 수만 있다고 하면 아 이거는 정말 괜찮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문장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의 정의는 보조금을 마중물로 삼아서 여러분들이 쓰는 비용을 좀 아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금을 더 보태서 사업을 성공화시켜라 이런 의미에서 지원해주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바라보는 정부 지원 사업을 도전하게 되는 여러분들의 로드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크게 이제 네 가지 과정으로 보여지는데 중요한 키워드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의 아이템을 제품과 또는 서비스로 선정을 하실 텐데요 이 아이템은 여러분들만의 방법이 아니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바라보는 방향과 좀 일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사이트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 지원 사업들을 공부문 찾아서 발굴을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성공할 수 있는 내용들 아이디어들을 차별화시켜서 사업 계획서를 잘 담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시고 이제 평가를 받으시게 됩니다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노하우가 있을 것 같아요 누구나 신청하는 게 아니라 정부의 의도를 잘 이해하는 사람이 이 확률도 높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매년 초에 공고가 되기 때문에 내가 뭘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향을 확인하고 내 사업을 거기에 좀 맞춰서 그 요건을 갖춘다고 하면 그런 부분만 좀 잘 미리 경험하셨던 분들께 확인한다고 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을 확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사무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부 지원 사업의 방향이 과연 어떤 방향을 보고 있는지 제가 사이트 직접 여러분께 보여드리면서 간략히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이란 사이트입니다 네 그래서 맨 위에 있는 빅3 분야를 택해보시면 빨간 표시가 되시죠 아 네네 그래서 바이오 기능성 식품 다양하게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성 식품에 들어가시게 되면 가정 간편식 제품, 건강 기능성 식품, 대체 식품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가정 간편식 제품은 저희 행크 내에서도 무인 점포 창업을 많이 하는 그런 아이템이죠 특히 코로나 이후로 많이 확대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정보들이 쭉 나열이 되는데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간편식 제품에 대한 품목들이 나열되어 있고요 연도별로 지원을 어떻게 예산 지원을 하고 있다 하겠다는 화살표로 보이시죠 그리고 정부에서 바라보는 최종 목표는 오른쪽에 있죠 그래서 혁신 제품 개발을 위한 가공 기술을 확보하는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 그러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여기에 맞춰서 사업 아이디어를 구상하시면 더욱 선정될 확률이 올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속옷을 파는 게 아니라 기능성 속옷을 팔고 내성발톱에서 그렇게 정부에서 했던 거하고 조금만 잘 맞춘다고 하면 그거를 맞추는 작업이 좀 필요하고 용어에 대한 이해, 이런 취지에 대한 이해까지 한다고 하면 이 부분부터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어들에 좀 친숙하기 위한 공부는 어느 정도 좀 하셔야 되고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좀 더 편안하게 지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위로 내려보면 훨씬 더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보시자면 이 정의와 필요성 그리고 시장 분석 다양한 정보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 정보들이 사업 계획사안에 담겨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여기서 정의, 개요, 필요성, 수요 이 부분을 이용해서 아, 내가 여기에 맞는 사업입니다 라고 거의 보면 로드맵을 알려준 거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실제 평가를 해보면요 평가위원 한 분이 보는 서류량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일일이 여러분들의 사업 아이템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부에서 바라보는 이 방향대로 해당되는 분야의 키워드를 좀 활용하신다면 훨씬 성장 확률을 올릴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똑같이 베끼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만의 키워드 그리고 아이디어로 하여간 응용을 해야 돼요, 응용을 좀 넌 그대로 하면 안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앞서 사례에서도 보셨듯이 도소음역을 하고 계신다면 이런 부분을 좀 접목시켜서 제조기업으로 좀 변환하고 아, 예, 도소음역은 제조기업 네, 그렇습니다 특히 아이디어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출발하지 마시고 해외 온라인들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에서 아이디어를 얻으셔도 되고요 그 제품에다가 여러분들만의 차별화된 아이디어를 담으셔서 지원사업을 선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북고은님이 자료를 다 드리지도 않았는데 제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유튜브나 블로그에 올렸던 사업들을 보시면서 정부 지원사업에 해당되는 게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모르면은 내 돈으로 그냥 생으로 다 지출해야 되지만 알면은 그거는 정부 지원금은 나라에서 나와 있는 돈이기 때문에 그거를 잘 지혜롭게 했던 사람이 그 돈을 타서 쓰는 겁니다 이건 누구나 타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놀랐어요 그래서 이번 방송 끝난 다음에 올해 이제 예산이 집행되니까 제가 갖고 있는 사업 중에서 한 두 가지를 도전을 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원사업 선정될 확률을 올리시고 지원금도 올리시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중점적으로 보게 될 창업진흥원의 창업패키지 사업은 K-스타트업이라는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공고도 보시고 그리고 온라인 신청도 직접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창업진흥원을 자주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겠고요 특히 여기에는 창업에두라는 많은 교육들을 또 담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교육을 통해서 많은 창업정보 아까 그런 단어들 이런 것들도 교육을 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원사업은 신청한 사람마다 다 주진 않겠죠 한정된 재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지금 열고 해놓은 이런 가점들을 좀 확보해 두신다 그러면 좀 더 높은 점수를 받기 유리하실 겁니다 정부 기관에서 평가할 때는 항상 가점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가점을 주는 거가 뭐가 있는지 작은 거라도 좀 차이를 만들어 놓으면 당첨 확률을 훨씬 더 높일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노력했다는 징조거든요 그래서 좀 받기 쉬운 것들도 있고 또 다소 조금 어려운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들은 전문가의 좀 도움을 받으셔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란 우산 공제 가입이나 성과 공유 기업 등록 이런 거는 신청만 또 받아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신청만 또 받아주는 게 많이 있습니다 가점 중에서 그러면 나에게 맞는 정부 지원 사업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게 될 텐데요 사무장님 1년에 쏟아지는 정부 지원 사업 가지수가 혹시 몇 개나 될 거라고 판단되십니까? 저는 경매 물건 개수만 알아 지원 사업에 받을 수 있는 개수는 무려 300가지가 넘습니다 300가지? 대단한데요 그중에서 오늘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게 될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사업은 그 예산이 올해 13.5조원으로 편성이 되고요 13.5조원이면 규모도 어마어마합니다 네 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그리고 그중에서도 우리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창업 지원 사업에는 3.6조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물론 이 사업 안에는 융자금과 보조금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저게 다 지원금이 아니라 저 기금 중에서 대출 기금도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열거된 순으로 좀 포진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정부 지원 사업의 방향이 정부에서 좋아하는 방향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특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중점 지원 분야라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오늘 한 세 가지 정도를 보여드리게 되겠는데 이렇게 빨갛게 표시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께서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스마트스토어도 있고요 전자상거래 온라인 교육도 있고 그냥 바로 눈에 들어오네요 그 다음에 지기서비스 분야는 도매, 중개업, 영화, 비디오,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별게 다 있네요 그래서 여기에 사무장이 업종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빨간 박스 안에 제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주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저도 한번 도전해 봐야겠어요 올해 변화된 것을 좀 하나 말씀드리면 이 전자상거래업이 사실 저희 행크에서도 많은 분들이 전자상거래업에 도전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작년에는 소상공인 업종으로 분류가 안 됐었고요 워낙 많으신 분들이 신청하다 보니 올해는 5인 이상만 지원 사업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원 사업을 좀 받게끔 그렇게 변화된 부분은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망소비재 산업 주로 제조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품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뭐 식료품 음료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확인하셔서 여러분들 지원 사업 신청하실 때 품목 정하실 때 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조업이라고 해서 꼭 제조를 내가 직접 하지 않고 하청을 줘도 되는 거잖아요 네 거기서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중점 사항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머리만 잘 쓰시면 사입해서 하는 것도 물건을 떼어오는 거잖아요 그걸 제조해서 하청을 준 형태로 갖고 오면은 그게 보조금을 또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바뀌는 거니까 이쪽 부분을 이해하게 되면 정말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업 지원 패키지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패키지란 이 단어에서 의미를 파악하시겠지만 단계별로 계속해서 지원 사업 선정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처음에 사례에서 보셨듯이 아이디어 단계서부터 여러분께 지원금을 보조금을 드립니다 이 예비창업 패키지는 사업자 등록이 없는 상태에서 아이디어 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데요 평균 5천만 원에서 최고 1억까지 그렇게 받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 초기 창업 패키지는 창업 3년 이내 기업들이 평균 7천에서 1억을 받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비창업 그 다음에 초기 창업 패키지라고 해서 나는 작년에 창업했는데 올해 창업했는데 벌써 창업했는데 그래도 3년이 안 됐다고 하면 3년 미만의 사업장은 또 형식을 갖춰 가지고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이미 창업하신 분들께도 유용한 정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300가지가 넘는 이런 정부 지원 사업을 여러분들이 다 찾을 수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용한 그런 지원 사업을 찾을 수 있는 사이트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4개 중에서 기업마당 하나만 우선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기업마당에 들어오게 되면 지원사업 공고가 이렇게 떠 있고요 밑에 보시면 이렇게 지원 사업들이 오늘부터 이렇게 떠 있는 내용들이 다 보이실 겁니다 아 네 저게 하나하나 저게 앞으로 집행될 지원 사업이군요 네 그리고 이렇게 분야도 뭐 금융이면 주로 대출 이런 내용들이 뜰 거고요 이제 창업 카테고리에서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창업 지원 사업들이 뜰 텐데 이제 다음 달에 아마 공개가 될 겁니다 또한 여기 회원가입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앱 다운로드도 받으시고 또 이메일 등록을 해 놓으시면 여러분께 알림 기능이 돼서 매일매일 이런 새로 나온 공고 정보들을 수시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각 사이트에 여러분 접속하셔가지고 메일링을 받아볼 수 있는 또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내가 원하는 분야를 설정하시고 원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매일매일 들어가서 검색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정보를 보내주는 식으로 하게 되면 훨씬 더 좀 수월하게 지원 사업을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 마당도 마찬가지로 들어가셔서 사이트 등록을 해 주시면 되는데 아까 첫 화면에서 보여드렸듯이 각 정부 지원 사업이 운영되는 운영기관들마다 홈페이지들이 다 있거든요 사실 거기에 다 이렇게 등록을 해 두시면 아니면 여러분들이 관심 가는 분야에 그런 정보부처 기관에 등록해 두시면 메일링 서비스를 다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여러분께 알려드린 내용을 좀 요약하면서 그리고 제가 좀 가지고 있는 저만의 꿀팁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신청 지역 선정입니다 지원 사업의 경쟁률은 지역에 따라 좀 다른데요 아무래도 수도권이 좀 높고요 지방이 좀 낮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방에 가서 신청하시게 되면 확률이 더 올라가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거주지나 또는 사업지 소지지와 상관없이 창업 패키지는 지원하실 수가 있으세요 다만 서울에 계신 분이 부산에 신청을 하시게 되면 교육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거리감이 좀 있으시겠죠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요 네 어쨌든 지금 부산 꼼장원님께서 정부 지원 사업을 또 신청을 하지만 당첨 확률 그러니까 선정 확률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거고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 거주지 조건으로 하지 말고 경쟁이 덜한 지역을 노려보는 것도 방법이니까 내가 수도권에 거주한다 할지라도 지방에서 얼마든지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신청 지역을 잘 선정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이십니다 자 그리고 또 빠트리지 말아야 될 하나의 부분은요 위기 대응 지역입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산업이 어려운 이런 지역들을 위기 대응 지역으로 네 위기 대응 지역은 조금 더 지원금이 더 많이 맞습니다 그래서 울산, 창원, 군산 이외에도 몇 가지 지역들이 더 있는데 만약에 이 근처에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사업자를 내시더라도 이 지역에 내시면 훨씬 더 지원 사업을 많이 받게 되고 아 그렇겠네요 선정될 확률도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주소 할 때도 이런 부분 꿀팁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래서 원주로 이전해서 거기서 무상으로 사업장까지 제공받고 여러 지원을 더 받아서 성장시켰던 게 있으니까 요즘엔 또 현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뭐 지방 부분을 활용하는 것도 크게 어려운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꿀팁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부 중점 지원 대상 분야로 여러분의 사업 방향성을 잡으시고 거기에 맞춘 내용으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이것은 비즈니스 모델의 참실성과도 연결되는데 기존 어떤 제품과의 차별화를 꼭 담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갖고 있는 아이템이 아니라 정부 지원 대상 분야를 확인하고 거기에 맞는 아이템 품목으로 바꾸고 그거에 맞춰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시면 훨씬 더 선정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는요 매출, 수출, 고용 창출 제가 이걸 삼출이라고 명명을 했거든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지원 사업을 종료하게 되면 여러분들 지원 사업을 주관한 기관은요 그 상위 기관으로부터 또 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점수를 잘 받아야 또 내년도에 지원 사업 기관으로 선정되기 때문에 성과 지표 핵심되는 부분들을 중요시하게 바라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사업 계획서를 쓰실 때 이 내용들을 좀 잘 담아서 쓰시면 훨씬 선정된 확률이 올라간다 네 그러니까 실제 매출을 많이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에 더 지원 사업 선정을 해준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형식만 갖춘 페이퍼 회사가 아니라 실제로 기존의 매출도 어떻게 그런 매출로 다 확장해서 산출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 좀 한다고 하면 정부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는 고용이거든요 실업률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런 걸로 통해서 긍정적인 영향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기여할 수 있다는 거를 잘 보여준다고 하면 선정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는 또 하나의 꿀팁인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원금을 받으셨는데 그 해 매출을 지원금 이상으로 내시게 되면 최우수 판정을 받게 되셔서 다음 평가사업을 지원할 때 1차 서류 평가 면제받으시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발표 평가부터 하시면 되겠죠 이게 정부 지원 사업이 좋은 거는 한 번 받은 다음에 끝이 아니라 한 번 받았으니까 그만 받아가 아니라 한 번 미뤄져서 좋은 결과를 내면 그다음에 또 계속 미뤄주는 시스템이어가지고 사업 규모를 확장할 때 정말 큰 부담없이 해간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실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앞서 말씀드린 가점 전략들을 좀 기본적으로 활용하시고 특히 크라우트 펀딩을 천만 원 이상 받게 되시면 이것은 투자를 받은 것과 똑같이 보게 됩니다 정부 지원 사업을 받을 때 투자 경력이 있으면 정부에서는 훨씬 더 많은 자금을 또 추가로 지원해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 네 모르면 내 돈으로 하지만 알면 나랏돈으로 사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황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도 같이 아셔서 정부 지원 사업으로 창업 그리고 더 큰 그런 꿈을 이루시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해보시니까 사실 좀 긴장하고 왔는데 상훈창님이 너무 리딩 잘 해주시니까 정말 편안하게 잘 했습니다 오시는 분들이 좀 편안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 꼼장원님 같은 경우는 기존에 또 많은 분들을 도와서 정부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셨기 때문에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고 하면 체계적으로 해서 알려줄 수 있는 것도 한번 좀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 분들께 좀 너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좋은 정보 말씀해 주신 부산 꼼장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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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